김치가 젓갈만 많이 나는 김치, 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 난 우동을 좋아, 이렇게. 김치들이 다 직접 담그시는 거래요. 냄새 좋아. 우동 국물 냄새 맡아보면 안 돼요? 정말. 포장맞춰 우동이다, 포장맞춰. 숟가락을 먹는 국물보다 이렇게 먹는 국물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 맞아. 위에서 누가 불러준대요? 이거 잘하면 냉면 된다. 진짜 맛있다. 불어가면서 먹는 거야, 이거. 아, 면을 그냥 후루룩 하고 싶다. 아, 오늘은 그런 부조리 없었거든요. 교로 먹는 그런 부조리. 아... 야, 우동에 이거 뜨끈한 우동에 겨울에 이거 정말 차가워질 때도 차가운 단무지 있거든. 야, 이거 얹어 먹으면 이거만 한 게 없지, 지금. 그냥 이상하지, 왜? 우동은 단무지고. 그렇지. 느낌이, 그렇지. 난 잔치국수가 김치에다가 해 놨거든. 김치 좀 먹고 가야지. 뭔가 우동은 개운한 느낌일 것 같고 잔치국수는 얼큰할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응, 맞아요. 엄청 깔끔해요. 그래요? 아... 얘기 좀 하고 먹어요. 맛을 좀 평가를 하고 먹어야지. 계속 먹으면 그게 뭐 방송이야? 아니, 우동이랑 잔치국수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 한마디 없이 쭉 먹는 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혼자 먹나 봐, 부정맞게 하면. 그럼 그거 한 입만! 한 입만 하면 돼요? 한 입만 한 거예요? 티비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맛이. 이게... 삼박자가 됐어. 이 맛있는 그 잔치국수 또는 이 우동 이거와 이 추운 날씨. 맞아, 맞아. 이 추운 날씨가 깔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친구들이고. 아... 이렇게 친구들까지 깔리니까 이게 그냥 너무 맛있어. 아... 아... 이야... 근데 확실히 우동이 진짜 단무지가. 응, 이 단무지가. 세상 시원한 단무지와 지금. 뜨끈한 우동을 함께. 말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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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